마지막에 아사시노가 머리를 들이밀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와 진짜 쓰러졌다.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군요. 아사시노가 어디선가 자꾸만 나와있어. 이건 또 뭐지? Holy shit.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야 뭐야 저거 쟤는 왜 저래. 아사시노가 먹자. Man Ciao 근데 왜 나는 여기에 묶여있는거죠. 아저씨. 오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는데.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있는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불타, 불타, 내가 불타고 있다!!! 카시아노스, 카시아노스 그거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말했는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놀우 자 그리고 음악소리가 나요 음악소리는 뭐지? 자 아무튼 나가보죠 발차기인 또 안되고있어요 오 깜짝이야 얘 혹시 걔 아니에요? 노 노 까자웨이 걔죠? 아 깜짝이야 오 맞다 맞지? 맞지? 걔 왔잖아 그죠? 노 노 까자웨이 왔잖아요 왜이래 얘 미쳤나봐 일단 봐볼까요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 미쳤나봐 오 깜짝이야 흔히 다른 사람 동요시키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없는데 까자웨이가 나온거에요 노 노 까자웨이 아니 건방진 건방진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저거? 자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은 저기부터 가지 않겠어요 지금 확실히 모르니까 기모찌 아니 기모찌 하기 전에 우리 열쇠 얻었잖아 그치? 한 두개나 세개 정도 얻은 것 같은데 어어 왜 안들어가죠? 그러면 뒷문으로 들어가야지 오호호호 열려있어 뒷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뒷문으로 가야죠 야 이 지도도 좀 있으면 완성이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아니겠지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황자율 시간 박수 열어보자 일단 이쪽을 볼게요 자 잘 보일 수 있게 6칸에 와 이거 형사가 안보인다 딱 좋지 3개 골라봅시다 3개 3개 골라주세요 빨리 빨리 안고르면 안고르면 그냥 간다 저번이랑 똑같아요 1 2 3 그리고 그러니까 줄로 1 2 3 그지? 1 다시 1 오케이 자 가보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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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시 5 자 방금 1 다시 1 하신 분 엎드려요 야 2 다시 5 박수 빨리 박수 이야 자 방금 전에 1 다시 1 하신 분 엎드리세요 자 하나 더 아니야 아니야 머리 박아 자 빨리 한개 나왔습니다 자 골라보라고 왜 이렇게 고르시는 분이 없는거요 내가 한다 ㅋ 여러분들이 미루고 있는 사이에 저의 손가락은 혈액이 비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3 다시 6 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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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전 여기로 가서 아이고 이 자식이 안되기 시작했어 권총은 보충해야지 권총타 어딨지 좋아요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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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돼 빨리 집에 가서 로또 사요 근데 업그레이드 안되네 기모찌 못하겠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기모찌를 해야되겠어 기모찌 주사 한번 맞고 어? 열려있네 아 나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려다가 저기 간거지 깨멍청이 같아 기모찌 한번 하러왔어요 저는 스나이퍼라이프를 풀업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풀업 해줄겁니다 스나이퍼라이프를 너무 좋아요 아으 기모찌 와 근데 너무 많이 든다 자 탄창 크기를 좀 올려볼까 아으 기모찌 일단 기모찌 다 했어요 이제 없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세바스찬 형사의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괴물소리는 느리니까 이거 뭐지 아까 벌레드가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오 가족사진인데 바퀴벌레가 오 가족사진인데 바퀴벌레가 초식IV 뭔데 이거 일단 봐보자 뭔데 이거 호오 홀리apped 뭐야 이거 호오 오 깜짝이야 어? 변했어요 넘나 놀란 듯 굳이 화재래요 화재로 어린이들 순환 딸은 중상 부모는 어디에? 빅토리아노 사회주의 혁관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화재에 휘말렸다 17세에 따른 혼수상태다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음... 여기 신문에 신문에 있는 게 유령 봤어요 너 때문에 얘 아니야? 똑같지 않습니까? 방금 봤던 그거 같아 그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아? 10만원은 벌고 나서 기모찌 하면 훨씬 좋겠다고? 어? 나쁘지 않겠네요 이거 뭐야 이거? 왓! 아 여기도 뭐 나올 것 같은데 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쵸? 비슷하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지 아무데도 들어갈 수 없다 세이브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여기도 못 들어가나? 여긴 열리네? 맙소스러워 여긴 열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가보는 수밖에 왠지 여기 들어가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기 지금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거지만 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이 싹싹 난다고 그림도 이상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나 우리 방에 들어갈 거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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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야 혈바라기가 하나 써있는데? 오! 오! 오 안 가! 아! 자동 간다! 야 내가 조작할 수가 없어! 야! 오! 오! 설마 죽는 건가요? 오! 오! 다행이다 오! 아싸 신호가 없어졌어 그리고 까자웨 아저씨는 착한 사람인가봐 그죠? 아까 좀 미친 것 같긴 했는데 노! 노! 까자웨이! 예 요거 요거 좋습니다 그래 요거 좋아 오! 짜잔 오! 지도 조각 15 하하하하 오! 여기 적살도 있네? 웬일이니? 에?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왜? 아 지금 나온다고? 어~~ 난 또 허허허허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HOLY SHIT 일단 이동합시다 아싸 시우너한테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우 상자 아니 획주먹을 좀 날리고 싶은데 백주먹은 소용이 없나 봐요 어디까지 가서 없어지나 한번 보자 맙소사 이 집을 어디서 봤대? 난 처음 보는데 난 처음 보는데 어디서 본 적 있대 주인공만 다른데 아 여긴 와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있대 난 본 적 없는데, 형? 어디서 본거였어, 인제? 내가 게임하면서 놓친게 있었나? 아 뭐 그런거 같기도 하고 자, 이런데 왔을 때는 아이템이 있나 쭉 돌아보는게 좋아요 여기 까마귀가 좀 많은거 같애 믿을게 먹자~~ 여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먹을게 많은데 오 야야 봐봐 와아 맙소사 가운데 있어가지고 못 먹을 뻔했어 이렇게 탄이 많은데 안 돌아다닐 수가 있겠냐고 또 없다잉? 총알 좀 많이 먹고 싶다고요 항상 뒤지는 습관을 들여야 돼 이런 게임들은 안 그러면 못 먹는 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무도 샅샅이 보고 땅도 샅샅이 보고 그래야지 뭔가 느낌이 나지 그치? 이쪽도 한번 돌아볼게 저희는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보죠 아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막 통과해 말이 되나 이게? Holy shit 여기다 막 곰덕 같은 건 놓진 않았겠죠? 하하하하하 곰덕 넣었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지 지금 앞으로 가면서 동그라미 계속 누르고 있어 뭔가 있을지도 모르거든 쫙 300원짜리 300원짜리 자 300원 얻었어요 어어어 난 봤다 여러분은 못 봐 봤겠지만 전 봤어요 자 열쇠 또 하나 얻었어 열쇠가 되게 풍년이네 그치? 열쇠는 풍년이지만 저는 풍년이 아니라는 거 오오 여기 안 먹을 뻔했어 자 500원 500원이야 500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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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 아저씨 진짜 대머리 아저씨 그리고 되게 기분 나쁜 소리가 나는데 효과음이 나오는 거 같아 오오 챕터 9가 되었어요 워호우 챕터 9가 되었어 뭐 했다고 이열 자 뭔가 많아요 읽어볼까요 저택 식당 쪽지랍니다 마침내 신세계를 향하는 관문의 존재를 깨닫게 됐다 그 모든 것은 애초부터 바로 내 코앞에 있었던 것이다 진작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섬뜩하면서도 화가 침인다 인간의 정신을 붕괴 소멸시키고 내가 지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극히 명백하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목전해 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는 기분이 든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히메네스 그 얼간이가 이제야 바꿨을 하는군 일단 세이브 하라고 볼까 아 여기 또 있네 자 크림슨 포스트 신문 스크랩이에요 2012년 2월 11일 크림슨 시티의 비극적인 화재로 아이와 보모가 사망했답니다 크림슨 시티 소방서의 신속한 도착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번지는 화재로 인해 어린 소녀와 보모가 어제 오후 크림슨 시티 인근 파크리지에서 사망했다 5세인 릴리... 어? 잠깐만 5세인 릴리 카스텔라누스면은 릴리면은 세파차네 저거 아냐 그리고 56세인 보모 주하니타 플로레스... 주하니타... 플로레스... 아 왠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가 타티아나였거든 자 그래서... 약간 헷갈린 것 같습니다 단독 주택에서 급속하게 번진 연기와 화염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릴리의 양치는 모두 크림슨 시티의 경찰청의 형사이며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으나 딸을 엄마로부터 구하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소방관들이 몇 시간 후 불길을 진압했으나 집은 이미 전수한 상태였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초기 조사는 누전의 원인으로 보인다 8쪽 화재에서 계속... 아 여기 더 이상 없나봐? 아우 자... 또 대신 간호수 누나를 만나러 가봅시다 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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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레도 좀 있는 것 같고 저기에 루빅이 있을 것 같은 재수없는 느낌이 드는군 자 그렇지만 저는 제 방을 샅샅지 뒤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잘못하면 안 돼 아 초록색질 아까 썼잖아요 언니 자 부지 인근에서 시신 발견됐대요 지방 사유지 인근에서 다수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에 수주 걸릴 것이래요 빅토리아노 사유지와 인접한 곳에서 내구에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들은 여러가지 조잡한 수술을 받은 걸로 보인다 아 이것은 여기 또 있네 실종 루벤 빅토리아노 부유한 빅토리아노 가문의 사랑받는 아들이 가문의 사유지에서 화재 이후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 얘가 화재로 죽은 애인가? 두 명이었는데 그리고 아까 신문지에 낸 그... 머리 긴 여자였잖아요 그쵸 뭐야 얘 얘도 실종 됐나봐 그러니까 얘 얘 얘 얘 얘 내용하는거 얘예요 가면 쓰고... 가면이 아닌가? 뜯어버린건가? 이건 엄마인거 같고 아 얘네 그러면 100% 아 초록색자에 쓰라고 여기 열어놓은거야? 마우스사 와우 자 그러면은 우리는 타행하지 않고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제목에 생이랑 녹이랑 써있지 않아요? 그 제목 보시면 되는거 같은데 자 또 하나 골라봅시다 자 지금 열쇠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 해요 자 첫번째 주는 1 두번째 주는 2 세번째 주는 3 그 다음에 세로로는 1,2,3,4,5,6 자 여기에서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몇 다시 몇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 자 빨리 자 빨리 그래요? 맙소사 자 빨리 골라주세요 아 이게 잘 안보이나? 자 보세요 어 이제 잘 보이지 그러니까 가로로 1,2,3 세로로 1,2,3,4,5,6 그래서 만약에 1-3이라던가 2- 오케이 자 자 자 얼음탄은 괜찮을수도 있어 그렇지만 엎드려 지금 2-2라고 말하면 빨리 엎드려요 빨리 엎드려 용서할 수 없다 초록색 젤리가 나오겠어야지 오우쉣 초록색 젤리 네사람아 빨리빨리 인증샵 남겨요 내가 확인할 거니까 아 근데 이거... 세이브 한번 하고 가자 아 왠지 기분이 나쁘니까요 아무튼 사물함과 짝짝꿈하면서도 오세요 좋아요 이제 나가보자 우리는 사이코의 머릿속에서 놀고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항상 자 이걸 풀어보죠 자 이때 심업 한번 하고 오쉽 아... 아... 아 아 좋아 얘네 뭐 먹었어요 오우유유び Raise your weapons 자 여기는 태양권을 쓰겠습니다 태양권 아싸 시일오 윽ㅎㅎㅎ 음흐흐 middle 으흐흐흐흐흐으 Line 어? 뭔데? 뭐죠? 오오 뭐야뭐야 하아우 이게 뭐야 노오 노오 뭐야 뭐야 오마이갓 어! 오 오! 잠깐만 우와... 쟤 뭐야? 야, 순간이동에 카카로트야? 없어서 잠깐만여 카카로트가 나와서 쟤는 뭐지? 아까 둘 다 잡지 않았나요? 아 야 둘 다 잡은디 사람이 어디서 나온거야? NO! NO! NO!!! 둘 다 잡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오 또있어 또있어 저거 몹이 또있어 야 두마리가 새로 리즈 스폰이 되어있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용서하지 않겠다 빵 죽을 뻔 그래 왜 그리셔야 했냐 죽아라 이채 tym 아맨 나를 우 나를 곤란하게 저 골투 선수 인가 봐 연안아 저는 이렇게 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좋아 좋아 빨리 가자 야 또 걔 나올지도 몰라 조심해야돼 오오! 야 얜 또 어디서 나왔어? 맨날 나와 어이구 춤추시네요 아줌마가 댄스교습소에 많이 가졌나봐 야 이제 좀 그만 나와라 나 좀 안전하게 좀 가보자 오 여기 또 있다 안 터져요 여기 도끼가 있었던 것 같아 좋아요 오오! 자 또 생겼어 땡그랑! 자 또다시 한 개를 더 먹었습니다 자 열기전에 한 개를 더 먹었어요 또 나오지 않겠지? 야 여기 이상한게 있어 왔다 해 발리댄스요? 발리댄스는 뭐야? 발리에서 나오는건가? 야 58번 피실험체 실험 92A M33 통강영역의 전극상믹 효과없음 예 M33 아니래요 아 여기 있다 F7의 영역을 자극하면 탁월한 결과가 예상된대 이거 뭔 소리야? No F7을 자극하래 아니, 초록색 젤리가 피콜로 똥 같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F7은 자극하래 아, 지금 박혀있는 데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러면... 그러면 여기겠지? 아닌가? 어우, 소리가...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겠지? 대충 찔러 볼게요 아, 기분 났다 아무튼 뇌에다가 무언가를 꽂았어 오, 뭔 소리야? 아, 옛날이를 보여주나봐 자, 꼬마인 아이에게 얘, 그 애 아냐? 루벤 빅토리아노라고 아까 했던 애? 그죠? 여기는 히멘네스 박사네요 너, 너의 엑스페리멘트를 보여줄게 내가 너의 것들을 보여줄게 너, 너는 좋아하지 않을까? 너, 너는 부끄러워 너, 너는 부끄러워 사이언스, 너는 어떤 여러가지의 것들을 만들어야 할게 아하, 이제 약간 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너, 너는... 내가 어떤 그런 몬스터야 너, 너의 모습을 너무 걱정하고 너의 모습과 함께하는 것들은 하지만 너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이 중요해 아, 연구를 했다는 게 얘인가? 네, 마르셀로 히멘네스였죠 그죠? 그 옆에 있는 건 루베 루벤 빅토리아노라고 했잖아, 그지? 설마 얘 또 나오지 않겠지? 또 나오면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하지마라 오오오오오오오오 깜짝이씨 이런 젠장 아, 도끼를 쓰고 말았어 아, 불필요한 살인은 하고 말았군 죄송합니다 참아야겠습니다 세이브 다시 할래요 아, 여기 너무 무서워 아니, 막 순간이로 가면서 따라와 네, 간호수 누나 보러 왔어요 아, 자꾸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나 애 떨어진다고 나 애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좋아 여러분들, 한 개 먹었으니까 바로 사용해줘 자, 여러분이 열 수 있는 금고가 이렇게 남았는데 여러분 고르지 못하네 골라보세요 금고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렇죠? 하나 골라봅시다 실패하면 2-7 없어요 2-6까지밖에 없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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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이거 이상한 야릇한 소리가 났어요 자, 2-6을 찔러보도록 하죠 아, 1-6? 일단 여기까지만 할 예정이에요 여기네요 우와! 박수! 박수!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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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스나이퍼라이필탄을 다섯 발이나 얻었습니다 와, 스나이퍼 와,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랑 샷건탄은 아주 필요한 탄이죠 박수 왜 안 치는 거야 오늘 로또 사세요 빨리 그래서 로또 사면 반은 저 주는 걸로 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아 루트 사서 당첨되면 후원 많이 해주십니까? ㅎㅎㅎㅎ 맙소사 오이샯 일단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뒤 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이브 하러 온 거예요 세이브가 좋아요 나가죠 여기 들어갈 때 왠지 기분이 야르테 나가자마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까 머릿속에다가 이상한 거 박아 가지고 여기에 작동된 거 같은데 그치? 그죠? 아닌가? 아님 말고 이렇게 소리내면 개가 나오지 않을까? 안녕 안녕 친구들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오 김오취 주사 아 지금 쓸까? 아니면 이따 쓸까? 아 그냥 쓰자 아이 김오취 음악이 이상해졌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뭔 소리야 후후후후 오오 아싸 하나 둘 셋 쪼 으흐흐헤헤헤헤헤 아주 좋아요 맞죠? 이제는 저는 이렇게 잘 맞춘다구요 어머 어머 오오 우와 얘가 앞에서 나오면 죽으면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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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сил! 오와 오오 오 오우 오 되게 빨라해 오 박수를 한 번 문제네 오 도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는냐 구역 안죽도냐 문제냐 아 지금 도자기하고 저를 도자기에서 아이템이 나올지 모른다구요 와 진짜 빨라 안녕 아줌마 어쩔 수 없으세요 제가 일부러 죽인 건 아니라구요 깜짝 놀란다니 오 뭐야 야 나중에 써가지고 쓴 다음에 여기서 먹어야겠다 나 라이플 두개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니면 소지 한도수를 좀 늘려야 되겠어 안타깝습니다 아쉬워요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오 좋아 냠냠 이야 폭탄도 있어 맙소사 맵소사 왜 뭐지? 자 저택 음악실 쫓기래요 들쭉날쭉한 틈으로 낙인 두개의 세상 그 위에서는 얼굴 없는 감시자가 이 비극을 조롱하네 그 아래서는 무력한 희생자가 모든걸 잃어가네 아 여기 뭐가 있나봐 지금 못하나봐요 아 여긴 부셔지지도 않네 맙소사 얼리씨 세이브 한번 해야겠어 여기에 스나이퍼라이플 탄이 두개 있었다는거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서 먹게 아 왜 여기 되게 무서운거 알지 세이브 안하면 안될거같은 그런 느낌있죠 아 무슨일이죠? 아 간호수는 나 보러왔다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나 썼나? 아 썼네요 나 멍청이 같아 세이브하고 바로 나갑시다 아니 나 무서워서 지금 덜덜 떨려가지고 세이브하려고 하는거야 아니아니아니아니 나 잘못했어 아 잘못 눌렀습니다 뭐 일단 세이브 했으니까 아 아까 그 아줌마가 엄청 늙은거 같다고 소녀 귀명을 질러가지고 짜증났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샷건탄이 이쪽에 있었다고 난 알뜰한 사람이라 여기 여기 샷건탄 알뜰하게 살아야죠 크루즈는 아니지만 알뜰하게 살면 이렇게 아낄 수 있다구요 그리고 스나이퍼 라이플이 두 발 있었잖아 우리 라이플을 쓸 수 있을 때 쓰도록 합시다 오 여기 문이 있는데 오우 철겅 철겅 아 주부구단까지는 아니고 오 이거 뭐야 반두대에 누군가 있어 아래쪽 금고 다이어리에요 숫자 0부터 9까지 새겨진 오래된 금고 다이어리래 아 이거 아까 밑에 쓰는거구나 그죠 아 이게 그림 뭐가 있나봐 아무튼 여자하고 남자 두 명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네 집인가 봐 뭐 없나 어어어 잠깐만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 오 뭔소리야 오 뭔소리야 뭔소리야 오 뭔소리야 오 뭔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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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남민상 발견했는데 갑자기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놀라라 오 오 뭐지 어머어머 야 살려줘 오 퓨 으흐흐흐 으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흑 오우씨 깜짝 놀라잖아요 쑤으으흐흐흐흐흐흐흐흫 지우윽 죽어라 야 어디서 온거에 얘네들 뭐 이상한 데 써 놨다니까 나 열쇠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흐흐흐흐흐흑흐 열쇠 얻었으니까 빨리 쓰러 가야지 죽기 전에 쓰자 죽기 전에 빨리 써야 돼 죽으면 밥, 죽는 밥도 안 돼요 여러분 기다렸죠? 금고 여는 거 좀비가 세바다시안 팬클럽이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자, 열쇠를 하나 더 써봅시다 써보자, 써보자, 써보자 빨리 빨리 써보자 빨리 사용해보자고요 빨리 골라봅시다 나쁘지 않네요 자 짠! 오! 박수 이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군 2만원이나 있네 스나이퍼 라이플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번엔 스나이퍼 라이플 소지 수준을 늘려보자 피콜로 똥이 아니라요 피콜로 똥이라니 오! 맙소사 좋아 스나이퍼 라이플에 탄창 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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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라이플에 탄약수를 증가시킵시다 아앙 기모찌 아앙 기모찌 한 번 더 여러분 피콜로 똥이다뇨 아앙 기모찌 한 번 더 한 번 더 아앙 기모찌 지금 완전 스나이퍼를 스나이퍼 라이플은 완전 최종병기를 맡으려는 거잖아 지금 맙소사 탄창 크기 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지만요 생명력이나 하나 올립시다 아 기모찌 좋아요 아 주사기 회복량을 늘릴 걸 그랬나 자 필요 포인트가 5천원이나 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하긴 했는데 진짜 쥬똥만큼 피콜로 똥만큼 올리네요 맙소사 자 세이브 한 번 하고 저 여기 세이브 하러 온 거예요 세이브가 너무나 좋아요 아 물론 아까 그 무서운 녀석이 따라오지만 않았다면 세이브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저번에 네 저번에 어땠어요 저번에 교훈을 얻었잖아요 교훈을 그 교훈을 벗삼아서 알죠 여러분 모른다면 어쩔 수 없고 세이브를 많이 하자 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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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어 저기 폭탄있다 폭탄을 해제하는 맛이지 자 하나 둘 셋 톡 야 이 정도 되면 거의 무패 아니까 무패 오 잠깐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면 못 때리겠지 올라가면 못 때리겠지 가만히 있어야지 오 뭐야 야 뭐야 손에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저 괜히 나온건가 아 저 괜히 나니까 죽었어 자 몸이 세 갈래로 나눠진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아라 야 쟤 뭐야 진짜 정말 전설의 아싸신호 아닙니까 저거 아싸신호 아 방심하고 있었어 저기 있다고 안 죽을거라 생각한 내가 바보였지 아 완전 나 진짜 바보짓했다 이거 이건 진짜 박제각이다 박제각 괜찮아요 에 에 에 나도 안 죽을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어버리기 바랬군요 오 이 화건탄도 있는데 일단 그냥 올라가볼까 올라가면 안 나오는거 아냐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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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쪽 금고 다이얼이래요 숫자 0부터 24까지 새겨진 오래된 금고 다이얼이래 오 여긴 이상한 애들이 1 2 3 4 5 6 7 8 9 11명 있나보지 아 맞네 이거 보라고 하는건가 다이얼 숫자 말하는거 아냐 뭐죠 여기 주목하라고 하는거 보니까 그게 맞는거 같아 오 아 이거 내려가자마자 걔 나오는거 아닙니까 나 그럼 걔한테 어떻게 피해야돼 아 계속 뺑게 돌면 되지 아 이렇게 어려운건 아니었네 뺑뺑게 돌면 되잖아 나올거 같다 왠지 퓨유 푸쯍 푸쯍쯍쯍쯍쯍쯍쯍 얌 나을거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이야 백개 백개 여러분 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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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거 오 왠지 기분 나쁜 소리 오 여기 뭐있다 루빅의 방 쪽지래요 로라를 봤다 복도 끝자력에 서있었다 달빛 속에 늘어트린 여느 때처럼 아름다운 긴 흑발 도자기 같은 얼굴에 검은 호수 같은 두 눈 좋아하던 붉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선온빛 석양 같았다 마치 이뤄지는 빛 속의 한 줄기 빗자국처럼 로라 역시 누나가 죽었을 리 없잖아 아 죽어 불타서 죽었나 본데 그치 그리고 얘는 살았던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 또 이상한 소리가 난다 아 루빅을 누나를 좋아했던 것 같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얘네 무슨 금단의 관계인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별로 안좋은 상황 아닙니까? 이거 별로 안좋은 상황 아닙니까? 금단의 관계인가? 오오 깜짝이야 오 얘 뭐야? 언제 나왔어? 오 얘가 어디서 온거지? 자 어디서 온건지 모르겠지만 딱정으로 팡팡팡팡 써서 죽여줬습니다 오오 벙량깨비 글쎄? 친누나를 좋아했다는건가? 아니 그냥 그런 좋아했던게 아니겠죠 오우 깜짝이야 오우 우와 죽을 뻔했어 치는애를 그렇게 좋아했던건 아니겠죠 범죄다잉? 자 지도조각 16 자 지도조각 16 얻었습니다 16 자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자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어이씨 소리 기분 나빠 여기 병이 하나 있네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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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쏘라는건가? 반짝반짝? 오오 안돼! 와 진짜 뒤진줄 알았어 와 완전 무서웠어요 오오 자 자유의 남신상까지 그럼 우린 두 아 한개 한개 아까 썼지 한개 그쵸? 호우리샛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어머어머 헉! 어머나! 여기 뱅뱅이 돌아야겠죠 저기요 아이씨 아이씨 달리기 달리기 속도 무서워 우와 와어어 엄청 빨라져 가까이 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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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무지 빨라 맙소사 이게 무지 빨라 지금 오 오오오 와 아니 이거 둥글게 둥글게가 아니라 아 이거 완전 무서워 울칼 우와 우와 장난아냐 미친거 같아 응? 오오오오 여기 들어갈수있네요 어우 자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지만 둥글게 둥글게까진 아닌것 같지만 자 일단 들어가죠 뭔가 있을지 모르니까 lequel 막혀있네 어어어어어어어 뭐지? 왜 있는거야? 분해도가 그쵸? 아무튼 왜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랑 똑같은 그게 있는 것 같아 아우 진짜 너무 징그러워 실험 71B 정극 사비 A2래요 아 A2를 찌르라고?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충추래요 끝이야? 아 소리 하지만 이 소형체는 내가 매일 감내하는 정신적 중압감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대 A2에다가 찌르래요 A2 보니까 왼쪽에 하나 찌려있고 위에 하나 찔려있네요 눈 깜빡이에요 깜짝 놀랐죠? 나도 놀랐어요 요기겠지? 어 죽었어 미안해 아 미안해 와 완전 소름 몰라요? 잘못 찔러볼까? 아니 근데 다 찌른거 같은데 오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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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시체가 있는데? 아 가둬버렸나봐요 아버지가 가둬버렸나봐요 아버지가 없었잖아 그치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걸 본 상태는 아니니까 그죠? 여보 자 루믹의 아머지 어머니 거기 그 초상화 있던 그대로네 그치? 아우 잘못 찌르면 죽진 않겠지? 오 방금 뭐 간거 보지 않았어요? 나 뭔가 간거 본거 같은데 나 뭔가 간거 본거 같은데 뭔가 갔어 내가 본게 헛것은 아니겠지 아이씨 갑세 살살 살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 이 새끼는 왠지 사랑할 것 같아 쉿 나 이런거 잘 보는게 눈치 싸움이야 눈치 싸움 오 오 음성 파일 벤의 주파수로 자극하는 것은 효과가 낮대요 아 저런 식으로 뇌를 찔러가지고 저런... 그러니까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랬나봐 사람들을 납치해갖고 저런 저걸 했나봐 아 되게 나쁜 놈이네 이거 너무 앙타를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앙타를 부리는 것 같아 좀비들이 너무 앙타를 부려요 자 가운데까지 하면 돼 아 이제 하나 남았지 뭐 귀요미까지는 아니고요 귀요미라니 좀비 저게 귀요미라고? 여러분들은 참 취향이 독특한 것 같아요 한 개 더 남았습니다 귀요미라니 그러니까 그거 같아 앙타만마 보신 적 있나요? 하하하하 담비꺼야 뭐 그런 것 같아 떼쟁이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빨리 골라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세바찬 뭐 얼굴이 나오는 거지? 대가통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2-2 오케이 아 2-2 열었잖아 2-2 하신 분 빨리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럴수가 아 그러고 오니깐 아 그러고 오니깐 아까 스나이퍼라이프를 안 먹은 것 같아요 나 스나이퍼라이프를 은근 많다 세이블 한 번 더 해주고요 세이블 하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야 그래도 파동꾼을 한 번밖에 안 죽었습니다 한 번밖에 엄청난 거죠 자 이동하자 이쪽이었어 아까 숫자 몇 명이었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까 몇 명이었지? 위에 열... 위에 열 몇 명이었지? 아 잠깐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기억해봐 자 여기다가 넣어야지 야 안녕하세요 아래 두 명이었지 그치? 아래는 두 명이었어요 위에가 아 다 돌려보면 되겠지 아 다 돌려보면 되네 맹충이네 나 이렇게 하다보면 될 거 아닙니까? 됐어 오 깜짝이야 좋아 좋아요 일단 들어가보자 벽에 뭐 이런 이상한 고기 같은 게 있냐 아무튼 고기를 먹으려고 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 또 있어 Tonight 이번에는 반 잘린 거예요 반 잘린 거야 아우 눈 뜨고 있어 14번 실험체 실험 희망 중추를 공격하여 피시름체의 위주를 장악하는 것을 개선을 이루었는데 단순 장악으로는 부족하대 C4, C4 C4, C4는 폭탄이 있죠 C4, C4 어디야? 희망을 담당하는 중추를 했어 어디야? 위에 찍혀있고 옆에 찍혀있네요 그 중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닙니까? 그렇지? 맞지? 찌르기 싫지마 야 나 바로 찍네 맙소사 오 뭐야 히메네스와 루빅이네요 아 원래 기부금은 줬었나봐 병원에다 아 부모님은 죽었어요 얘가 죽인거 같은데 왜 열받고 그러니 열받지 말렴 말이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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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네 뭔지 알겠네 희메에스 박사가 정신병원에서 시 그니까 사람들을 얘한테 보내줬나보네 그치? 와 저 지끼도 또라이였네 그죠? 와 쌍또라이였 쌍또라이 그니까 그걸 빔 오 깜짝이야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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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놀 아이씨 안 넘어져요 어머머 와 오씨 깜짝 놀랐어 진짜로 와 가빠진 줄 알았네 어우 자 이제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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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돼지 화체 짱 짱 짱 튼튼해 짱 튼튼해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아 여기 기분이 나쁜데 아 세이브 할까? 아 그냥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발이 준비를 해놓고요 아우 안 돼 위험해 뭔가 나올거 같애 이럴때 내 나이의감이 틀린적이 없다고 오오오 오오오오 후! 오오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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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어? 환영이었나? 아 이게 그 루빅이란 녀석의 과거인 것 같은데 그치? 아아? 아 이거 처음에 히메네스 형아가 마르셀로 아 맞아요 마르셀로 뭔나? 그치? 그 사람이 하던 얘기랑 똑같애 벗겨내 뜯어내 그래서 변태라 그랬잖아요 뭔 소린지 이제 알겠구만 음 으으 짝! 마네킹은 별로 너무 무서워요 마네킹 싫어 오우오 자 이 녀석이 얼굴을 바라봅시다 우와 뭐야 그렇게 나쁘게 생긴 것도 아니네요 눈깔이 좀 이상해서 그랬지 이거 원래 눈깔은 아닐거 아니야 되게 웃음소리 짜증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피같은게 이게 피인지 모르겠네 피같은 느낌이 나요 말짱하게 생겼는데 그치? 이게 무슨 저 칼구 백혈구 뭐 이런건가? 엥구이 껏다고? 흐흐흐흐... 흐흐흐의.... 내 면겁다 오오샛 여기 들어가면 뭔가 나오겠지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뭔가 이상한 기억이 나 주마등 죽는거야? 주마등처럼 지나고 있어요 어어어 또 나왔어 아타시노! 아타찌노! 아 저거 피하면 돼? 야 아까랑 똑같은데.. 오! 오! 야 뭐야! 가까이니까 에너지가 달아요 맙소사 그만 가야겠군 에너지가 다는 것 같은데 그지? 호우 야 여기 또 나왔어 두 명이야? 어어어 흐어어어 아 세이브를 했어야 돼 오! 오! 어 빨리 가야돼 아 이쪽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잘못 왔어 잘못 요게 아니야 요게 아니야 아니야? 야 늦게 가면 죽는건데? 아 죽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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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해지하고 올걸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시간이 넉넉하네요 저거 해지하고 올걸 아 아깝아 죽겠네 아 넘나 아깝다 아 너무 아깝어 아 저거 해지하고 올 수 있었는데 저거 해지하고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넉넉 아 너무 아깝군요 아 저거 분명히 해지하고 올 수 있었다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오 노! 뭐야 이거 아 마네킹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마네킹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가면 되는건가? 아 오! 오! 허울 무시! 뭐오! 어어헉! 망했어어 오! 마 proces 야! 왜 안보고 계세요 어어 오우 여기 되게 위험한데? 어허우 아우아우 맙소사! 아이템이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나아! 오! 죽겠다! 오, 안죽었어 안죽었어 . 오 오 오우 오우, 너무 무서워 아, 얘, 왜이래 미친놈들 어허우, 요기 나와버렸네 죄송 오우, 요기 자. 지도조각 17을 얻었어요 아잇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피로는 너 때문이야 아니 아닌데 자 일단 이모찌를 한번 넣어야겠어요 무슨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오 위로키트 써볼까 한번 이거 한번 써볼까요 뭔지 궁금하다 그치 아이템 정보 이 위로키트에는 큰 아 이 위로키트에는 대형 주사기는 상당량의 체력을 회복시키지만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대요 이 위로키트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체력이 다소 증가한답니다 괜찮지 않나 한번 써볼까요 써보자 아 기모지 몸에다 넣었네 어 뭐야 이거 취한다 불탄댄스 세바찬의 불탄댄스 호랑나비 아 이게 부작용이야 별로 부작용도 아닌거 같은데 그치 뭐한거야 법수사 아 취권이나 할수도 있겠네 그거야말로 엄청난거 자 문을 열어서 나갑시다 오 우와 자 또 이건 뭔 기억이지 아! 아 불탔다고 했잖아 그져 여자가 죽고 쟤는 가둬진 것 같은데 그치 얘네가 불타 questo 우 U¹ 우리 되게 먹자 해바라기 많으니까 되게 무섭다 해바라기봐요 해바라기에서 저 씨앗이 내 얼굴에 날라올 것 같아요 내 얼굴에 날라오면 난 슈슉 하고 다 빨아먹어 줄 수 있는데 하하하하 으으으으으하 하하하하 해바라기씨 있고 왕마시잖아 그지? 하하하하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로라! 어어? 야 야 들고 가면 안돼! 여기 있어 쟤네 뭐하는거야? 얘들 진짜 무슨 사이였나봐 아니 밖에 파밍도 안했는데 어우 얘네 뭔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닌가? 아 아 얘네 뭔가 이상한데 사이가 왜이러지? 남매 사이 아닌가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기름이 아니라 똥 같아요 똥을 왜 뿌리죠? 못한다 아 이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얘는 화상에 입었고요 아 아 아 누나는 죽었구나 이래서 자 저기로 나가면 되는 것 같군요 Get out of here 나한테 여기서 나가야겠어 일단 나가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나도 몰라 근데 어디로 나가는 거죠?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그 결국에는 그거네 루빅은 뭐 누나 누나랑 뭐 어느 정도까지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누나로서 그냥 누나를 너무 좋아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나오는 꼴 봐서는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둘이 놀다가 그 아버지 부자였잖아 좀 소장농들한테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이걸 쏴야 되나? 어어 어 맞네 호우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뭐 있지 않을까? 일단 밀어볼까? 밀자 아 그냥 털어버려 푸악 뭔가 있을지도 몰라 아 사다리 없었어 응 난 못 본 것 같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있지 않을까요? 짜! 오! 뭐 있다! 호우! 호우 우와하하하하 여러분 얻었지 하하하 맞지? 맞죠? 어?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예요 우 우하하하하하하 아 여기 사다린가? 아니네 사다리 아니네 어허허허헣 어허허허허 깜짝이야 아씨 어 아 주부 구단의 촉감이 예리하다고? 아오 뭐지? 야 얘 또 나왔어? 가까이 오면은 얘가 불이한대 어어우 어어어어 어어 야야야야야야 벽대로 나가면 또 어어엉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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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해 주열 맞으면 아파요 어어어어 politic 안돼 어야야야야야. 죽겠다 죽겠어 호. 아야 자ising 죽겠다 어머어머 으아앜 저기 죄송합니다 대호 포츄 반사 상황 맙소사 죽었어 얼굴을 얼굴을 밟혀서 죽었어요 Holy sh** 그냥 고추 바다닥 됐지만 어쩔 수 없죠 으앙 죽음 괜찮아요 어우 여유부터네 아유 착하라 어우 흔들려서 보이지가 않아 뭐하는 거야 아우 맙소사 맙소사 예예예 이거 가까이 가까우면 내거 죽는다고 어우 야 이거 시뻘게 줘주는데? 왜? 고추 바삭 되는 것 같아 자 오늘 너무 무서워요 또 죽음 으앙 죽음 여러분 또 죽어버렸어요 오늘 두 번째 죽음 아닙니까 그쵸? 아닌가? 아 아까 장풍으로 한 듯 맞았죠 세 번째 죽음이군 오늘 밤은 무서워 야야 여기 왜 안 태워져? 야 야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손 쓸 틈고 없이 그냥 죽어버리네 맙소사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미치겠네 아 쓰러트려 놓고 성냥기구를 태우려고 했거든 근데 왜 안 태워지는 걸까? 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어 아우 안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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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헐 헐 너무 무서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게 어우 나 여기서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어 아우 아 여기 샷이 건도 있었네? 오우 아우 아우 자, 그냥 막 쏘기로 했습니다 전 자비가 없으니까요 오,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냥 막 쏘기로 했는데 역시 삑삑이가 짱이야 삑삑삑삑 자, 이게 루빅의 기억이고 이게 누난가봐요 어우, 왜 울어? 왜 울어요? 왜, 왜,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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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췄다고 야, 나 니 처음 봤어 뭐야, 뭐야, 오, 야야야야야야 못난거 죽는거 아니겠지요? 으아아아악 오 오, 다행이야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와 와 자, 아무튼 삑삑이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삑삑삑삑삑 어? 내가 드리지 부탁이요 뭐라도 먹어요 아, 목소리가 들린데 스읍, 아 이거 왠지 그거 같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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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그 두 명이 불타서 그니까 뭐 로라인가 걔는 죽었잖아 로라가 맞는 거 같아 그치? 근데 루빅은 살았, 살았잖아요 근데 지하실에 가둬버렸나봐 그러고 나서 거짓말 했나봐요 근데 왜 아까 루빅은 엄마랑 아빠를 다 죽였을까? 엄마는 이렇게 다 사랑하잖아요 그치?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니까 아빠가 나쁜 새끼네 그죠? 계십니까? 얘기 좀 나눠볼 너무 회상이 끔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 못 들어간다 오우 오우 야 이 루빅 더러운 루빅 아무튼 재수없어요 아무튼 재수없어요 오늘 좀 많이 죽었다 그치? 그치? 그치?